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1차 토론 승리 이어 그동안 대선 걸림돌로 여겨졌던 사법 리스크의 면책 판결까지 받아 재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7월 1일 2020년 대선 개입 의혹과 의회 난입 선동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대선 불복 사건 등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는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어 11월 대선 전까지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020년 대선 개입 의혹과 2021년 의회 난입 사건, 기밀문서 유출 사건 및 성추문 입막음 사건까지 4개 사건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상태인데요. 기소된 4개의 사건 중 기밀문서 유출 사건은 이미 첫 공판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두건이 대선 관련 사건도 이번 판결로 당장의 법적 공방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7월 11일에 있을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만 남았는데 지금의 기세로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CNN 주최로 진행된 첫 TV토론회에서 토론 내내 쉰 목소리와 지친 모습을 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차 대선 토론회에서의 승리와 사법 리스크까지 사실상 해소하는 등 퇴조의 2연승을 올려 곧 있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성대한 공식 대선 후보 지명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